안녕하세요 랩퍼주조입니다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그 예정되어 있던 게 너무 오래돼서 설렘도 이제 없어졌고 원래 내야 됐던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는 계속 먹고 있고 꼭 지금 시점에 내지 못하면 언제 낼지 모르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 꼭 내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막상 제가 이제 발매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좀 허무한 느낌이 약간 또 벌써 들더라고요 그걸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또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리스너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이라든지 응원 격려 해주시면 저에겐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레는 마음 갖고 그 이후에도 발매 이후에도 많은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피처링이 양동근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래퍼고 또 한 분은 언어피셜 보이라고 25살 아주 파릇파릇한 친구와 또 저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곡을 공개를 했을 때 뭔가 좀 차이점도 있고 여러가지 좀 변화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곡으로는 아쉽다 14곡인데 한 곡만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서 좀 다른 느낌의 두 곡을 또 다른 피처링진과 함께 여러가지 좀 변화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었고 원래 한 곡을 하려고 했는데 또 동근이 형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이 있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 아 이 곡 좀 홍보 좀 해야겠다 해서 두 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포인트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개인 취향이긴 한데 약간 그 삐뚤패뚤은 정말 그 오리지널리티 정통 힙합 그리고 약간 아시아 색채가 아주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좀 아시아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고 한국은행은 또 가사가 재미있습니다 요즘 뭐 너무 좀 과소비에 치우친 여러가지 그 욜로의 형태들 뭐 이런 행태를 조금 반대로 가져가서 좀 아껴보자 우리가 예 그래서 또 Bank of Korea 우리가 그 조폐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한국에 있는 은행처럼 많은 돈을 좀 가꾸고 싶다 그래서 약간 플렉스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그런 개념으로 두 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가사 들으면 참 재밌어 하실 거예요 제가 국방 FM 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더 알려지는 것을 제가 꺼려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 그 방송 안에 청취자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직접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꽈배기라든지 뭐 찹쌀 도너스 이런 걸 많이 보내주셔서 그 연령대에 맞게 제가 좀 훈훈하게 그리고 좀 향토적으로 많이 또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데 청취자분들의 사실 선물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해서 사과즙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 생일 때는 맞춰서 떡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세요 제 음악을 주로 듣는 연령대랑은 좀 다르지만 좀 훈훈하고 또 오늘 기성세대만의 어떤 정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개편인데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네요 열심히 해서 또 라디오도 또 방송으로도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 FM 화이팅 제가 한 3년 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네요 무심하게 산답니다 몸의 신체 변화는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를텐데 제가 30대에 접어들면서 뭔가 좀 숨이 좀 차고 뭔가 좀 주름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제가 문고에서 교보문고 핫트랙스에서 제목이 너무 예뻐서 고른 책인데 세월에 그렇게 너무 맞서려고 하지 말라 세월에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세월의 흐름을 좀 타라 서핑 타듯이 막 맞선다고 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세월의 흐름을 좀 타는 느낌 웨이브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작가님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고 앞으로 또 이제 제가 지금 30, 30대지만 40, 50 먹어가는 또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절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에 있어서 겁먹지 않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된 책입니다 제목은 무심하게 산다 그런 원동력은 아무래도 잔고 같은 걸 볼 때 좀 늘어나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떤 글귀들은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언은 그때그때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통장이나 이런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지는 공의 숫자라든지 섭외 올 때의 액수 단위라든지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와이프가 있거나 아이가 있으면 그들의 미소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액수라든지 무시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투게더 브라더스 앨범 낼 때 가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롤링스톤지 커버하는데 차지 이런 게 있었어요 롤링스톤에 예전에 아는 형님이 근무하신 적도 있었고 정말 굴지의 세계적인 매거진 아니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무엇보다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갈증이 나 있습니다 많이 못해서 그나마 하는 편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지가 되면 정규 앨범 내고 나서 단독 콘서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많은 공연들 하면서 무대에서 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사를 열심히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무대에서 소통하고 혹시나 찾아주시는 콘텐츠가 있으면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왕 냈으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죠 나와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우리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낸 후에 어떠한 아웃풋이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활동 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롤링스톤 제가 인터뷰나 이런 촬영을 제가 처음 해봤는데 아주 컴팩트하고 늘어지지 않게 정말 요양만 해서 써머리 해서 찍어주시는 게 정말 이 롤링스톤 잡지의 구성도 그렇지만 정말 프로 중에 프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지조도 롤링스톤과 함께한 이 순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영원히 기억하면서 롤링스톤이 매거진에게 정말 왕언니 같은 칭호를 받는 것처럼 저도 래퍼계에 정말 맏형 정말 레전드다 이런 칭호에 어울리게 열심히 활동해서 또 음악적으로도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지조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청취 필수입니다 여러분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잘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